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세종동 일대의 도시건축 통합 설계를 위한 용역사업자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행복청은 다음 달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들어설 세종동 일대 210만 제곱미터에 대한 국제 설계 공무도 올해 하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 사무처 소관이며 이번 용역 결과는 의사당 설계를 위한 밑그림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